숙소 열세 단독주택인데 깨끗하고 우리만 써도 돼서 편할 거란나고. 왜 안 자고 어디 자꾸 기어나가는 거야? 숙소에 자꾸 귀신이 나온다고. 그래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. 재호 오빠 퀘트 원래 자겠어? 왜 안 한다는 짓을 처하고 무리나. 사실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형한테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. 숙소에 여자 데려오지 말라니까. 그래도 형도 호들갑도 떨지마. 그거 다 겁이 많아서. 황당해서 그래. 사전에 얘기도 없이 하루아침 이렇게 자르는 게 어디냐. 저희가 밴드가 공속이라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어떨까 해서. 저희가 서울에서 공연하는 밴드였어요. 여기는 여행 중에 잠시 들린 겁니다. 내 등 뒤에 있어. 구멍이 없나 데려오는 아픈 육체는?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. 이런 점은 여기, 다 됐다. 너는 아직 일어난 가요. 이 주로 수aces실이 oft된다. 제 삶은 아직 성탄소에 대한 안전거. 혹시 아픈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yd? 저에게 모든 게 관계가 없는 시력의,